네, 제목 보고 뭔가 싶으셨죠? 청룡영화제에서요. 황정민 배우가 대상을 받았을 때 했던 소감 내용이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말을 했죠. 그래서 저도 그 말 그대로 쓴 겁니다. 별점 5개. 수능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수강평을 써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아, 내가 숟가락만 얹었구나. 학생들이 열심히 한 겁니다. 제가 잘 가르친 게 아니고요. 믿고 따라와줘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학생들한테 너무 감사할 뿐이고 믿어줘서 감사하고 끝까지 해서 성공해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수강평 쓴 학생들 중에서 수능 끝나고 나서 기억나는 친구들 몇 명 꼭 자랑하고 싶어서 또 그 친구들 축하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를 수강한 학생이에요. 김, 어쩌고, 현 학생이고요. 다 읽어드리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올해 3월 모평의 5등급에서 이번 수능의 2등급 나온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했던 말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누구보다 쉽고 명확하게 해준다. 저도 처음으로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 노베이스 학생이에요. 저한테 배워야 되죠. 왜? 노베이스는 김기철이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5에서 2 나온 학생이고요. 두 번째 한 5명 정도 학생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를 수강한 학생이고요. 유, 어쩌고, 영 학생입니다. 기초부터 꼼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 정말 품사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이 품사가 왜 쓰는지까지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즉정 문장들을 해석해 보면 풀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다. 저 이제 문제 풀 때 자신감이 있었어요. 라는 학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장 해석의 원리입니다. 제 모든 강의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하는 강의가 바로 문해원인데 정, 어쩌고, 원 학생입니다. 문해원, 와! 이런 것까지 알려준다고? 제가 모든 실전의 팁을 다 알려드리거든요. 해석할 때 우리 실전에서 모든 단어 다 알 수는 없다. 아는 거 동원해라. 실전의 팁을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기억날 만큼 외워지게끔 계속 반복하거든요. 여러분이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워지니까, 하도 많이 말을 하니까 2등급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수강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정말 쉽게 가르쳐 주신다.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말해줘서 외워지게 해준다가 가장 기본적인 공통적 사항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 학생은요.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완성부터 수강한 학생이고요. 너무 길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길어서 짧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까지 다 들은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했던 멘트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이 말을 쓸 겁니다. 이 학생이 쓴 말을. 이 학생이 저한테 쓴 수강평 내용이 이거였어요. 해석이 되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건 거짓말이다. 해석을 못한 거다. 이게 진리입니다. 특히나 이제 고3 N수생들 중에서요. 이런 학생이 꽤 많아요. 선생님 제가 어휘 되고요. 해석은 되는데 문제를 잘 못 풀어요? 거짓말입니다. 해석을 못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석이라고 하는 게 번역이 아니에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옮기는 게 아니라 아마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알아요. 해석하고 검색해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 겁니다. 필자가 뭘 말하고 싶으면 이해하는 게 해석이거든요. 해석이 됐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고요? 거짓말 맞습니다.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 문장, 문장, 문장에 필자가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그 예시 있잖아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이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시로 서정철을 쓴 시인으로 유명하다. 탐스는 그냥 시인으로 유명하다 해요.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돼요. 전 이 학생이 했던 말이 아직도 와 이거 내가 정말 평생 쓸 수 있는 말이구나. 해석 못한 겁니다. 해석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노베이스 버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 접근의 원리, 오답적의 원리까지 다 수강을 했습니다. 가장 실전적이다. 잘 안 보이죠? 10월 모의고사, 11월 수능 다 1등급 나온 학생이에요. 9평부터 계속 1등급이었어요. 노베이스에서 시작했고요. 9평, 10월, 수능 다 1나온 학생입니다. 이 말 정말로 믿으셔도 돼요. 해석됐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해석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은 하, 진짜로 김 어쩌고 빈 학생?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저희 조기로 뽑아드릴게요. 정말로. 자, 그다음 100점 나온 학생이고요. 문장 해석의 원리, 문장 해석의 완성, 문제 접근의 원리, 오답적의 원리, 업법 특강, 전형적으로 점수 올라가는 과목을 다, 강의를 다 들은 겁니다. 노베이스 버전을 제외한, 그럼 기본적으로 영어 노베이스 학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장 해석의 원리부터 시작했으면 최소한 7점대 후반은 돼야지 가능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 학생이 100점이 나왔는데 자, 일단 문장 해석의 원리부터 수강했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단어만 아는 거랑 해석은 다르잖아요. 이거를 알려주십니다. 그다음 문장 해석의 완성을 들은 학생이에요. 길고 복잡한 문장이 이제 진짜 저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다시요. 해석이란 토시 하나 안 빼고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문장, 문장에서 필자가 의도한 줄거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다음 문제 접근의 원리에 단순히 추측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근거로 푼다. 오답적의 원리에서 이제 선지 두 개 남았을 때 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점 나온 학생이 쓴 수강평입니다. 한 5명 정도 학생들 대표적인 거 보여드렸고요. 점수가 올라간 학생들도 되게 많았어요. 우리 한 진학생 9월 4등급 수능 2등급 자, 그다음에 황련 학생 지우생입니다. 작년 수능 7에서 올해 2등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죠? 2등급이 목표인 학생 많고요. 최저학력 맞추려고 공부한 학생들 많아요. 전년도에 7에서 올해 2였으면 이건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간 학생이에요. 노베이스 커리를 다 탔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육모 68점 자, 박 빈 학생 육모 68점에서 수능 1등급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3년 내내 3등급 나왔다가 현역 재수 교육 3등급이었습니다. 수능 때 1등급 나온 우리 이 린 학생 사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육모 4등급에서 수능 1등급 나왔던 우리 이 원 학생 자, 제가 우리 학생들 쭉 소개시킨 이유 두 가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자랑 아니고요. 절 믿고 따라와준 학생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축하해 주려고 일부러 학생 이름을 얘기한 겁니다. 저한테 수험편 써주고 원했던 결과가 나온 학생들 정말 축하드리고 지금 이걸 혹시라도 듣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꼭 제가 아니래도 좋아요. 여러분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은 다음에 믿으세요. 그리고 1년 내내 계속 같이 수업하고 호흡을 같이 합니다. 분명히 원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승리하는 한 해 되시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